조선시대 왕실에서 자손이 태어나면 그 태를 봉안해 명당에 묻는데, 이를 태실이라고 합니다. 사천에도 두 곳의 태실이 있는데요. 원래 자리에는 친일파의 무덤이 차지하고 있고, 비석과 성물의 위치가 바뀌는 등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제가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태실지를 강제로 옮기면서 생겨난 일인데요. 3.1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로 105년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일제에 의한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 곤명면에 있는 단종태실지. 태실에 내력이 적힌 비석은 깨져 있고, 글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지워졌습니다. 태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태실비와 태양아리를 안장하는 중동석도 원래 위치에서 밀려났습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최연국의 무덤. 조선총독부 자문기관인 중추원에서 참의로 일했는데, 그 시점이 땅을 불화받은 때보다 늦다는 이유로 토지를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450m 정도 떨어진 세종대왕 태실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종태실은 원래 큰태봉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의 묘지에 자리를 내주고, 현재는 사키슬계 몇 개의 성물과 비석만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태실이 훼손된 건 1920년대 후반, 일제가 자행한 강제 이주 때부터입니다. 일제는 태실 관리를 명목으로 전국의 조선왕실 태실에서 태양아리와 태지석을 파내 경기도 고향의 서삼릉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날일자형으로 담을 두르고 철문을 만들어 가뒀는데, 민족정기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추정됩니다. 왕릉은 우리 생활사회에서 죽음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태실은 생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생이지만 미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태를 찾아서 죽음의 개념인 서삼릉으로 묻어서 더 이상 발전하지 말고 차단되라는 뜻으로... 남은 땅은 개인에게 팔 수 있게 방치했습니다. 명당에 태를 묻어 무병장수와 좋은 운명을 소망하는 문화를 실행하고 기록으로 남긴 것은 전 세계에서 조선만이 가진 특별한 문화입니다. 사천의 태실은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됐음에도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태실지 정비를 통해 그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북이나 경북은 태실지에 관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오늘 아마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매우 뛰어난 성물의 원형 복원이나 또 매양비 비각처럼 비각 등을 만들어서... 최근 국립청주박물관에서 발견된 세종대왕태실 중앙태석을 하루빨리 사천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